청주 상공회의소와 충북문화재단은 기업의 사회 공헌과 문화예술의 상생 발전을 위해 메세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메세나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공동사업 개발, 홍보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. 충북문화재단은 지난해 제정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